박태 준비됐습니까?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요 제 삶 속에 아주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받았어요 누가 어떤 그 위험에 처해 보셨습니까? 누가 그 위험을 좋아하고 누가 그런 위험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헤아려 보지 못했던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어 보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각자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 주께서 직접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위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참 계산해 보지 못한 배아해 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의 국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어떤 그 위험들 그런 위험한 생각들은 우리를 정말로 죽일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우리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은 정말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대리였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을 개뜨렸을 때 그들은요 그들은 그들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느님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칠판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까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그 사막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이집트로부터 분리되어서 지금 강려로 나와서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하늘의 성소를 모여보라 한 이 성막을 그에 지어라 그래서 그들은 저 십자가를 위해서 분리된 저들은 돌아와서 저 광려에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 바로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사역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성소 가운데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분리된 죄로부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늘날을 찾아보고 우리의 현실에서 바라보면요 우리는 오늘 제3막 연극으로 말하면 제3막에 들어와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들리고 불러가신 다음에 성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번째 3막에서는요 믿음의 3막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제1막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수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2막에서는요 예수님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번째 장면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재현되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수가 하나님을 했다는 뜻이 오늘 마음의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그의 앞으로 오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왜 선택하는가니까 우리의 각자 각자는 바로 그분처럼 이 땅 위에 하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랑의 율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사랑의 율법이 깨어지면서요 우리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저 깨어진 저 율법은요 맨 처음에 네 개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나머지 여섯 개명은 그것을 다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입니다 무엇이 그 사랑의 율법을 표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율법은요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몽악 선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지성소 안에 법계의 십계명을 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를 중매하기 위해서 중계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바로 저기에다 둔 것입니다 바로 그 중계 역할을 하는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 율법이 잘못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했듯이 사랑이 율법이고 율법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돌아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한테 두렵게 하려고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이렇게 훔쳐 볼 때 바로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리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받는 내 개명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함과 파워를 받는다는 것이 깨어질 때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받는 율법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에 대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부터 무엇을 받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분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어떤 아이덴티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이 기본 정신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한 그런 정신들이었어요.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지프트에 있을 때 생겼던 그 정신처럼 우리가 그런 불평,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정신이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탑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잠시 머물고 내가 누군가를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본, 내 정신이 내 근본 아이덴티티,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냐, 아 좋아 고마워요. 내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당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기다리고 그리고 두번째는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대한 얻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대한 얻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분리된 사람들이 다시 이 광략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받아들일 때 또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위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빼앗기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하늘 왕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주는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애국과 그 고집스러운 바로로부터 분리될 때 예, 그 이집트에는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그들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바로는 모든 기마경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소에게는 감사드립니다. 그때 믿음 없는 백성들은요. 아 모세여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 죽게 합니까? 우리를 다시 애국으로 돌려가서 편안하고 먹게 살리라 하지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애국을 출발해서 걸어가는 광야끼리 한 걸음 한 걸음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줄만 알았어요. 그 광야 어떻게 40년 갑니까? 죽을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애국 백성들처럼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세상 고난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죽지 않을까? 이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 너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밀려오거든 그 모든 권한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산막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랍은 이집,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티즘, 진내받도록 오히려 더 거룩한 계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지는 그는 이를 예수님을 기도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라는 말은 시험을 받았던 가사 장정에 문화할 때 전혀 buildings Donald Trump이 기도한 기회에 전혀 보이는 겁니다. 그는 모세의 의학이 하나님의 의학이 사태에 영향을 받아 sane에 문화할 때 그들은 모세의 의학이 나오고 있고 그의 의학이 나와 있는 사태에 영향을 senza 데이터를 지켜주신 것이다. 이미 증명된 것은 예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늘 율법과 모세, 모세의 율법 이러면서 끊임없이 율법과 연결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의 연결이 아니라 사랑의 인도와의 연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가 마치 우상처럼 위대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네가 모세를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율법을 준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래국기 6장 5절로 8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진진 밑에서 너희를 배내며 그 고역에서 너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진진 밑에서 너희를 배낸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압박에서 근저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시오 무엇이 압박이고 우리를 얽음에는 그 음메임입니까 예 우리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음에는 하나의 밴대이지 우리로 모르면 뭐라죠 울무 같은 거예요 예 이 바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걸로 얽압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음메임에는 울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는 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불이게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불이게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Pharaoh was the master whom Israel served and we know sin is personified as the master as well 예 because the master because Pharaoh was like the master you will not do this you will do this you will obey me and so our nature is like Pharaoh it's like a Pharaoh over us and saying you must do this you must do that you must worry you must be selfish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치 그 이 주인처럼 왕처럼 네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의각을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죄는 우리 보고 이쪽 이래야 돼 저렇게 돼 막 우리한테 지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so and then we have Yahweh which is God who is the righteous master so there's two masters that we have here 우리는 우리에게는요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같은 주인이 있고 하나는 의로우신 여호와 같은 주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and then we have Moses is the mediator sent by Yahweh 예 바로 모세는 우리를 여호와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계자가 되어줬다고요 and he was familiar with the afflictions and sufferings of the people 아 그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and Yahweh have the red sea the red sea is the place where 우리가 알지만 저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례를 받고 건너간 희망의 바다였지만은 그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장래지진에는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단계지만 희망의 장소도 될 수 있고 공동묘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and Yahweh's servants are redeemed 예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은 거기서 후속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홍해에서 일어납니다 So think about this, this is very interesting Yahweh is the red sea with the Israelites becoming delivered into a new identity to trust God and the Pharaoh is dying So there is a birth and there is death in one place 똑같은 한 장소, 똑같은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함을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거기서 있었고 그 애국 백성들은 거기서 장래지내고 물속에 묻힌 바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똑같은 한 장소에서 희비가 갈리는 곳이 됐다 So the Israelites in the body of water, that's why it's like a baptism The red sea is considered a baptism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가 진 내에 장소가 됐고 그 등간에 장소가 되었어요 Because Pharaoh, our master of selfishness, dies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같은 정신은 거기서 장래지기를 지내기를 바라셨고 의로우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새로운 아이덴티,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라셨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그 홍해를 건널를 건너지 못하는 건 또 사는 한 장소에서 admin을 건너러가 그 홍해를 건너러가 그 shading은 바로 한국에서 그 납득을 건너러가 그의 어떤 장소에서